5위는 유니맥스 욕실남방기 4위는 델루체 벽거리형 온풍기입니다. 수건거리 되어있고 상당히 간단하게 작동 가능하며 이동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3위는 유니맥스 벽거리형 온풍기입니다. 3단계 풍속조절 가능하고 수건거리 있으며 2시간 타이머 설정 가능합니다. 2위는 귀가본능 욕실남방기입니다. 간단하게 설치 가능하며 생활방수 지원합니다. 열기 상당히 빨리 오르는 제품입니다. 1위는 블루비 방수 욕실남방기입니다. 완성도 높은 제품으로 설치 쉽고 튼튼하게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